여러분 안녕하세요. 니크랑 제이 뗀데스 에터 오늘은 첫 토크 있는 일본 방송 있어요. 네. 뭐였죠? 제목? 아노찬노, 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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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뗀. 이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카메라가 과열되었습니다. 아? 에? 진짜? 何이 없나? 이거 이렇게 참는거 너무 신나? 근데 이거 지금 지금 찍을 수 있어 그걸로 찍을 수 있어 잘 모르겠어 이거 찍으면 좋겠어 이거 찍으면 좋겠어 이거 찍을 수 있어 이거 찍을 수 있어 오늘 이거 찍을 수 없어 무슨, 안사는 안사는 이 방송입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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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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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은 예술가 예술가가 좀 독특한 분위기 아,そうですね 응 칭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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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直 芸術なんですよね はい マニュー はいみなさんとっくりくTVです イェーイ なんかYouTuberみたいなの楽しいなんか 楽しいんだ YouTubeはこういう感じでね チャンネル登録 いやまだ 좋아요お願いします はいはいはい ここねここ ここにリンクのっける お願いしまーす はい じゃあ今日のゲスト紹介しましょう はい はい 今日のゲストは 藤永サクNCTWishのさかよくんです はい どうぞ イェーイ どうぞ はい せーの 高齢なら 그럼 10秒 버전いきましょうか 10秒 버전いきましょうか 10秒 버전いきましょうか 取ってないじゃん 取ってなかった 取ってない こういうのもあるやん 今からその その説明しよ 僕ら今面白いやつ取ったんですけど 取ってなかったです 取れてなかったです ということは もう一回さくやくんの面白いことが 見えるってことやんな ゲスト変える? ゲスト変えよう 広瀬寮に行くか お願いします おっし 徳の陸 今日のゲストは特別に 誰ですか フラメックスの アメジ長瀬 誰だ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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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メジ長瀬 じゃあ今日のゲスト アメジ長瀬さんに来てもらいましょうか はい こんにちは 今日緊張してる? いや今日は よく分かってない 何撮るか分かってるよね あれだよね 最近結構ホットな人だよね これはトクリックTV トクリックTV 知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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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んまり聞いてなくて マネージャーさんに聞いてないですか マネージャーさんちょっと 北海道行って あれれ? 今遅れてきました マネージャー ちょっと待って お名前なんて言うんですか 広瀬亮 僕ですか? ダニエル潤です 広瀬亮なんだ ダニエル潤です 広瀬亮って言う ダニエル今日何でもくれたの マネージャーで めっちゃ態度悪い めちゃくちゃ態度悪いじゃん こちらのダニエル潤さん ダニエル潤さん じゃあ次のゲストは この方です もう痛い もう痛い もう混んで 自己紹介お願いします こんにちは ダニエル美香です ジュンじゃないや 変わった 名前変わるやな ダニエル美香です 何歳ですか 今年でロンジュ 49歳 49歳です 大先輩だ僕20歳なんですよ 20歳ですか 19で 19歳ですか ほんと若いでしょ じゃあセイラウェイの曲説明を 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 え僕ぐらいですか みんなで 音楽かかってる間ずっと説明してもらえる ずっと はい セロウェイはですね 僕たちの始まりを 後悔 僕たちの始まりを後悔みたいに 後悔に表現し はい はい リクさんどうぞ このセロウェイっていう曲は セロウェイっていう曲は ウィッシュと一緒で ウィッシュも未来のことを話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 僕らの明るい未来の話を話してるんですけど その未来の話を 海を渡る航海っていう 航海に例えて歌ったのが この曲になってるんですね そうですよね それで 航海ってやつを その 情景を浮かべてもらうと 楽しんで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 って僕は思ってます ジェイを そのとりに 他の未来の 韓国語 韓国語 同じなんで セメオンちゃんの同じ セメオンちゃんと同じ セメオンちゃんは同じ 私たちの未来の いつも美味しい 生母君 私たちのビッサインじゃ 너무 맛있겠다. 진짜 못 먹겠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 아니 난 절대 못 먹어. 진짜 먹어봐요. 하나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하나만. 나 이 맛을 아놨. 난 진짜 잘 먹었어. 저도 음해보시면 못 먹어. 하나만 먹어요. 저도 음해보시면 안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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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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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나만 먹어봐. 먹어봐요. 먹어봐요. 아니요. 나는 왜 별로, 나는 왜 못 먹겠지? 진짜로 맛있는데 이거? 평범한 달고 상큼한 젤리가 아니라 짜고 시큼한 젤리 약간 짜요 그래서 뭔가 스낵 느낌이야 젤리라고 연기 정기 이건 뭐하는거지? 아, 그 말하는거지? 이거 각상할 때마다 노래 듣지 않았나? 아,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야? 제시 오늘 첫 무대였지? 어떻게? 첫 무대였어... 저희 노래는 처음 배운 노래였어요 조금 웍크를 하고 있었어요 웍크를? 웍크를 하기도 하고 웍크를 하기도 하고 지금 연습을 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재밌게 할 수 있군요 그리고 방송이 있는데 이럴다, 이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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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긴장한다고.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멋진다. 워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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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네. 바이바이. 다 눌래? 뭐예요? 워크워크. 프란스 과정. 나이스. 프란스 과정. 저는 무대 올라오기 전에 무조건 신발끈을 꽉 한 번 다시 매고 올라갑니다. 유승걸. 오늘은 뭐였지? 오늘의 최혼바로. 추혼바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드가 모두 살짝 키라키라한, 반짝반짝한 진주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이 있어요. 다들. 형은 가라. 나 후드 팀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네. 자,これでいく?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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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는 다시 한 번 연습하고 Gabby를 응원해. 내가 번락에 automate. 다시 한 번 연습하면 본락이yy. 속연우 가 casuun 미언한 볼, Matthew and smiling. 마라 보다 10번 연습해지만 이제 이 번역은 잘 안에서 되세요. 렁렁렁렁렁렁렁 네, 끝났는데요. 야. 초음파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맞았어요, 진짜로.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했으니까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쉬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미쉬. 먼저 하자요. 다음번에 찍찰ye? 오늘 찍참 안아요. 완성! 완성! 고맙습니다, 일본, 입니다. 그만큼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쿠아의 릴스 찍는 거 감사. 무슨 릴스 찍을까? 사쿠아가 릴스 진짜 표정 대박이거든요. 릴스의 재능이 있다. 오하이. 네가 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안 봐. 사쿠아가 릴스. 이거. 이거? 유이신 그거? 응. 판다. 판다 찐빵. 안에 안코 들어있어요. 안코랑 밤도 들어있어요. 쿠리쿠리. 사쿠아 안코 별로 안 좋아해. 응. 판다의 얼굴이. 안녕하세요. NCT U.C.です. 똑같이 NCT U.C.のデビュー 싱글 U.C.가 오! 네지다. 조용히 가요. BTS. 조용히 가요. 갔다. 계단. caring. 그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요, fake it to me, make it who I want to go away 벙 벙 벙 마요 보니까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